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개요를 설명하고 끝났네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초강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초강의를 마무리 짓고 1월달부터는 새로운 강의가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자고간 올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내년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초강의 마지막 들어갑니다. 자, 212쪽 종합부동산세죠? 4호에서 줄여서 종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초가 뭐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국가에서 종부세는 부자세, 투기 방규를 위해서 만들었죠?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도 종부세는 국세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다. 합산하니까 세율은 뭐만 쓴다? 초과, 누진 세율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재산세든 종부세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누가? 6월 1일 소유자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뭐다?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1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과세기준일은 누구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합쳐서 몇 문제가 나오나요? 합쳐서 4문제 또는 5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뭐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본서 넘어갑니다. 214쪽. 자, 종합부동산세 과대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 재산세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토건주 선항 5개죠? 종부세는 대상이 뭘까요? 토지, 주택.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집부자, 땅부자에게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세 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는, 토지는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가 있고,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합니다. 그래서 땅은 종합합산하는 토지와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과세 안합니다. 농지, 이런 것, 종부세 과세 안 한다고요? 사치,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매겼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한다. 좌우간 분리자가 들어가고,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주택,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다? 별장. 별장은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과세하는 것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4쪽에 보시면 꼭대기, 과세 대상,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짜리는 너무 세금이 많이 부과됐죠? 재산세에서 종부세는 제외. 그리고 토지, 과로, 분리는 제외.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2번. 종부세 세액은 따로따로 계산하죠? 주택 따로, 토지 따로. 다시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법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밑에. 별 딱 붙여요, 박스. 자, 주택, 토지다. 그럼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다 과세한다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 된다? 별장. 토지 중에 뭐는 제외 된다? 분리. 그리고 밑에 부동산 중에 뭐는 제외 된다? 건축물. 건축물. 주택은 토지를 포함하니까 건축물이랑. 상가, 건축물 이런 거는 X. 그럼 제외되는 게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3개라고요. 3개.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아웃트라인만 잡으면 돼요. 자, 216쪽. 자, 주택. 납세의무자네요. 숫자만 알면 돼요. 그래서 무슨 가격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한다? 자, 재산세든 종부세든 공식가격. 공식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주택. 자, 1번.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공식가격을 합산한 겁니다. 여기서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에요. 갑돌이가 울릉도도 집이 있고, 제주도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그래서 공식가격을 합치죠?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공식가격을 합쳐요. 공식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을 초과하는 자. 이 6억은 세대별이다, 개인별이다? 개인별 합산을 얘기한다고요. 합산한 금액. 개인별. 6억 초과. 6억 초과. 개인만 알면 돼요. 6억 초과다. 개인별. 이거는 누구를 얘기해요? 다주택자를 얘기해요. 개인별로 6억 초과. 그러나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공식가격이 얼마 초과다? 11억 초과하는 자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주택자를 얘기합니다. 6억 초과.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6억이 아니라 얼마 초과다? 11억 초과 참고로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6억이나 11억은 실거래가 이게 아니라 공식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가격.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숫자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숫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229쪽. 토지. 229쪽.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229쪽. 제일 아래. 그럼 종합합산은. 종합합산은 얼마를 초과할 때? 공식가격. 5억이에요? 5억. 개인별로 5억을 초과하는 자. 숫자 물어봐요. 숫자. 종합합산은 공식가격을 합한. 이 합한 것은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이에요. 개인별의 종합합산하는 토지가 전국에 있으면 합쳐서 5억 초과. 그 다음 사업용당 넘어갑니다. 230페이지 별도. 별도는 사업량이니까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강의를 들으려면 숫자 3개 꼭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6억 초과. 다주택자예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구분 없이 개인별로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반드시 기억할 숫자 5억, 80억, 6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 집 하나는 11억 초과입니다. 11억. 그래서 숫자 3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232쪽으로 들어갑니다. 203 부가징수. 납세 절차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그리고 과세 권자는 누구다? 세무서장. 국세니까 세무서장이죠? 그리고 0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래서 이 종부세는 인세니까 납세지도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소재지가 아니라 1번만 알면 돼.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한다. 소재지 쓰면 안 돼요, 거주자는. 그래서 거주하는 게 없을 때는 거소지로 한다. 거주하는 장소. 그래서 개인 또는 배빈으로 보지하는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도 국세죠? 그래도 거주자는 원칙이 주소지로 간다. 주소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로 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 04번 오른쪽. 부가징수 나와있네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겨울에 날라와.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언제까지 세무소에 납부해야 되나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말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재산세와 동일하다. 10일이 아니라 5일. 왜 5일이라고 그랬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5일이면 뭐다? 고지서가 다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아. 납기는 언제 당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그런데 선택해서 신고를 했는데 일부러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해 3번. 3번.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게 신고해서.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돼. 그런데 신고로 갔는데 적게 신고해. 그럼 적게 신고하면 불리익을 줘야죠.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과소니까 10%.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과소신고 10%를 적용한다. 불리익을 줍니다. 그래도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부가. 선택하면 신고로 가다. 납기는 동일해요.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나 선택해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적용한다. 10% 넘어갑니다. 그래서 234쪽 그림.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일단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은 1분의 1, 2분의 1이에요. 주택만 1분의 1, 2분의 1. 단 주택이다라도 뭐다. 산출세액이 얼마이야? 화살표. 20만 원 이하는 일시에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은 언제야? 빠르게 7월. 절대 9월 하면 안 돼요. 7월 16도 7월 말일. 그러나 20만 원 넘어갈 때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언제야? 9월 20만 원 초과는 그러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9월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러나 종부세는 한하로 간다. 겨울에.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원이든 12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납부기간을 재산세와 종부세로 비교를 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 뭐가 있다? 분할납부. 그러나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물납을 안 하나요? 물납하면 이익나요 손해나요? 손해나죠.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나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다. 폐지. 그러나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어요. 왜?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분할납부만 된다. 그래도 종부세는 숫자가 똑같아. 얼마 초과? 250초과. 초과예요. 엔드 일부. 중요한 것은 분납기간은 6개월. 2개월은 재산세. 6개월이 포인트예요. 250초과. 엔드 일부. 엔드 6개월. 재산세와 동일하되 다른 점은 분납기간이 달라. 6개월. 종부세는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종부세 폭탄 맞죠? 작년보다 2배까지 더 나오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세배까지도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이다. 6개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우리 배웠잖아요. 재산세랑 똑같아. 500만원 이하. 250초과에서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차감한 금액. 초과한 금액. 똑같죠? 그리고 2번.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계는 50%이야. 결론은 뭐다? 250초과에서 500만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 50% 이하.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뭐와 동일하다? 재산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뭐는 다르다? 분납기간은 다르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래서 아웃트라인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06번. 우리가 총론에서 배워서.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부세와 함께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다? 농어촌특별세 20%.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부가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20%가 따라가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가요. 종부세, 국세. 농톡세서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따라가. 재산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20%. 여기까지가 기초가 되겠네요. 기초. 그다음 24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뭘로 들어간다? 소득세. 소득세는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와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그래도 종합소득세에서 1문제. 그리고 양도세가 평균 5문제. 그러나 종합소득세가 안 나오면 양도세가 6문제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 개념을 알아야 되겠네요. 소득은 무슨 소유기다? 개인소득. 개인이 벌었을 때 낸다. 그러나 법인이 벌면 법인소득세. 법인세죠. 개인이 벌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벌면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개인이 벌었을 때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죠. 자, 그럼 이제 거기 박스 소득의 구분. 과세 방법. 그럼 개인소득을 소득을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 여덟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덟 가지로 구분한다.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그리고 퇴양 이렇게 여덟 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는 이자소득. 예금하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도 배당소득. 개인이 사업해서 벌면 사업세득. 회사단이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여덟 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열거된 거. 그 박스예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합산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다? 종합 과세를 합니다. 종합은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갑돌이가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사업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따로따로는 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한다. 그래도 종합합산과세한다는 뜻은 1년에 한 번. 뭐를 내는 거다? 종합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번개 있으면 이렇게.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한다고요. 합산해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리고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세는 합산을 안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불, 유과세한다. 합산을 안 합니다. 따로따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은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양, 도,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8가지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라 그러면 몇 가지 소득을 얘기한다. 원칙은 8가지인데 줄이면 뭐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벌었잖아요. 그럼 경비를 빼고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그럼 세율은 뭐다? 초과 누진이에요. 합산하니까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뺏어간다? 6에서 45%까지.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6가지 소득은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퇴직금을 받았다. 양도해서 벌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다? 위로 안 간다고요. 이거는 따로 분류과세한다. 합산하지 않고. 왜? 이 두 녀석도 합산하면 위로 올라가서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두 녀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유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양도세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 위주로 출제가 되죠? 그럼 개인의 사업은 수만 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 소득은 거기 박스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박스. 부동산 관련. 과로. 부동산 임대업에 별 표시하세요. 임대업이 가끔 가다 출제돼요.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업. 그리고 부동산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설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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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잖아.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임대에 가끔 가다. 임대에서 전월세를 받잖아요. 그럼 법정 요건이 충족하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과 양도소득도 뭐를 양도한 거예요? 부동산. 사업도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매업자가 팔면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종합소득세를 내고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개인이 팔면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이라도 사업자가 팔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양도소득세 위주로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다? 사업은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이야.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종합과세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나 이 양도는 뭐다? 일시적이야.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일시적. 일시적이니까 뭐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유과세야. 근데 이자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을 안 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 띄고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시켜줘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불, 리과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소득이 생긴 장소에서 은행에서 세금을 띄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불, 리과세 거래. 중요한 거는 양도세는 불, 리가 아니라 불, 유과세야 합니다. 불, 유는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한다. 따로 분류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무엄무가 종결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불, 리, 과, 세.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박스. 그래서 박스 정리하고요. 밑에 합산과세는 뭐다? 소득의 발생 빈도가 반복적, 계속적이야.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야. 자, 그다음 분류는 일시적이에요. 어쩌다 한번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우발적. 그래서 이거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도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퇴직소득과 분류하여, 그다음 분류는 뭐다?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은행에서 세금 띄고 주죠? 원천징수.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배운다? 불, 유, 과, 세. 이렇게 양도소득세 위주로 배우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양괄호 1번.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개인 2번은 필요 없고요. 자, 3번. 항상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개인별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는 알 필요도 없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신고 납세 제도다. 언제까지? 오래 벌었으면 항상 해가 바뀌죠?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는 오래 벌었으면 다음 년도 5월 1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수없이 경영해 봤잖아요. 회사를 다닌다. 그럼 오래 벌었으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세율은 뭐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 형평에 맞는 거죠? 초과, 누진 세율을 쓴다. 최저 6%에서 최대 45% 및 양도세 등은 비례세율도 쓰기로 하고 누진 세율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과세 방법. 그래서 과세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과세한다? 분리 빼고 하나는 뭐다? 종합과세. 종합과세 하나는 뭐다? 분류과세 이렇게 줄일 수 있죠? 하나는 분리과세. 이거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래도 종합합세, 종합과세 몇 가지? 여섯 개. 여섯 개는 합산해서,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그 다음 분류,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 그러죠? 뭐와 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합니다. 따로따로, 퇴직금 따로, 양도소득 따로,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불, 유, 과세. 자, 그 다음, 공 2번.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야죠. 용어정리,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날짜 계산해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한다. 주소가 있으면 외국인도 거주자다. 그럼 주소가 없더라도 1년 동안,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다? 당연히 거주자가 아닌 자. 자, 납세 범위.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둘 다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외 거는 과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벌어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의 주소가 있다면 뭐다? 다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국외 것도. 단, 비거주자는 동그라미 있죠. 국내 것만. 국외 거는 과세할 수가 없다. 자, 밑에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는 인세죠?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아까 했잖아요. 주소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 그리고 빚자가 붙었잖아. 그럼 항상 시험장에 가서 빚자가 붙으면 뭐다?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소지를 쓰면 틀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간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주자가 주소지예요. 그래서 양거로 3번. 그래서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누구를 얘기한다?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오른쪽. 신고 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5월 1일, 5월 말일. 그러나 신고가 없어.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또는 부당하게 적게 신고를 할 때는 과세권자가 조사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부과한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하면 그건 안 하잖아. 안 하면 국세청장은 뭐다?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도 결정해서 납부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도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1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정부가 조사가 들어가서 결정한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주겠죠? 04번 과세기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득세, 납세알루무성립식이에요. 소득세, 납세알루무성립식이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마다 납세알루무성립식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알루무성립식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알루무성립식이 성립한다. 12월 말일 그럼 과세기간은 박스 원칙이 뭐냐? 1년. 그래서 12월 말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라고요. 원칙은 1년이다. 그러나 예배는 뭐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2월 말 안 써요. 출국하면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사람이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12월 말을 쓸 수가 없다. 사망일까지 출국일. 항상 과세에 관나는 국세청이니까 세무소장 또는 국세청장. 이렇게 해서 소득세 기본적인 거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득은 여덟 가지로 구분한다. 여덟 가지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즉 합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소득이죠.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세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 따로.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소득세. 납세알르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1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알르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았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야. 자, 오늘은 책을 중요한 기초 부분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벌써 한 바퀴가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들어가네요. 256페이지.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다. 그럼 이거는 뭐다? 양도자나 팔았자나 뭐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하죠? 양도세 따로 왜 합산을 안 해요? 합산하면 누진구조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자, 밑에 특징. 항상 세법은 등기등록 관계없습니다. 그럼 양도는 뭐다? 실질이전. 사실상 이전시켜야 돼. 팔아야죠. 사실상 이전은 뭐다? 2번. 유상이전. 밑줄 긋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무상이전하면 안 돼요. 그럼 반대급부가 없잖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유상이전. 그리고 양도세는 어쩌다 한 번 파는 거죠?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아. 10배 벌었잖아. 그렇죠. 일시적. 일시적. 사업성이 없다. 계속적. 반복적은 뭐라 그랬어요? 매매업자가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사업이 돼서 계속적. 반복적은. 일시적. 우발적. 그리고 4번 별 딱 붙이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5번 양도세는 뭐를 팔았을 때 과세하느냐. 항상 과제 대상은 열거된 거. 열거된 과제 대상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열거주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열거주의, 그건 뭐를 팔았을 때 양도세,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열거주의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열거주의는 잠시 쉬었다.